저희들은 어쿠스틱 밴드의 이상한 술집이라고 합니다. 이번 콜텍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ASMR 온라인 코스트에 지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저희들이 연주할 곡은 커피 앤 유, 커피 그리고 아름다운 그대라는 곡이고요. 저희들의 자작곡입니다. 가사가 아름다운 곡이니 가사를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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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위에 내 사랑을 올려볼까요 눈부신 햇살 아래 이 멋진 계절이 지나가요 커피 그리고 아름다운 그대 저 하늘군 한 슬픈 그대의 코끝에 묻혀주고 싶죠 그리고 그 위에 내 사랑을 올려볼까요 눈부신 햇살 아래 이 멋진 계절이 지나가요 커피 그리고 아름다운 그대 이 멋진 일 돌아가면 아주 작고 예쁜 커피 가게가 있죠 그대와 나를 위안고 그 품자를 사들고 그대를 만나러 가요 아마도 아마도 아멘